오늘 가보려는 데는 바탕가스 지역에 레촌 축제가 있다고 해서 가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시죠 바로 가보려다 제가 방금으로 가보는 데는 바탕가스에 찾아볼게요 제가 방금을 가고 싶어요 여기가 바로 데뷔 몇 시간동안? 10시 10시 1시 어디서 방금으로 가? 방금으로 가볍게 대가? 방금으로 가볍게 대가? 잠시만요 밖에서 남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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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네, 네. 아, 나수부? 네, 네. 첫번째 나수부, 트랜스퍼 나수부 나수부에 팔라얀 네, 네. 나수부. 6? 6? 감사합니다. 다리가 여유 있을 줄 알았는데 5분 만에 거의 꽉 찼어요, 지금. 시간은 10시 7분이니까 저 아저씨가 마지막 손님이 아닐 기사구나 자리 지금 거의 꽉 채워서 출발하네요. 마지막 손님까지 태우고 버스 타고 가다가 그냥 세우더니 차장은 담배 피고 운전기사는 쉬하고 있네요. 아, 웃겨. 아, 웃겨. 방금 보셨나요, 그거? 도로공사하는데 나무를 그냥 두고 자연을 좀 보존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좀 우리나라랑 좀 다르긴 하죠. 나수부에 내렸어요. 지금 내렸는데 어, 이쪽 어디 버스 터미널이 있다고 그러던데 반가워야 돼요. 반가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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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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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걸어왔는데 찾았어요. 하하하하. 오, 운이 좋은데 오늘? 지금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 축제 분위기에요 축제 분위기인데 마을이 지금 축제 분위기인데 저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술 한잔 주는데 한번 마셔볼게요 아 이거 무리네요 이제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 카사 일루stru게요 지금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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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북영.com 여기 북영.com만 있어요 8,81원 예, 아 그거는 또 시급받을 하죠 아 지금 시급받을 하죠? 7번 방이거든요 봤는데 지금 이것저것하니까 900페소 좀 넘어요 2만원 좀 넘는데 그냥 뭐 깨끗하고 지낼만 한 것 같아요 지금 뭐 깨끗합니다 이정도면 뭐 저한테는 아주 훌륭한 방인 것 같아요 제가 호텔 짐 정리하고 나왔거든요. 배도 너무 높고 해서 발라앤 퍼블링 마켓을 가라고 하는데 어... 막 가야 될 것 같다고 하라고 하거든요. 우리 발라앤 퍼블링 마켓 바까노? 바까노? 뭐? 60? 50? 땡큐 행사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오는 길에 물벼락을 맞았어요. 물벼락을 아... 다행히 머리는 안 맞은 것 같은데 여기 같아요. 여기가 행사하는...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12시쯤에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축제인데 뭐... 아 어제 왔었어야 되는데 어제 못 왔어요. 오늘 와가지고 지금 와서 보고 있는 건데 좀 아쉽네요 어... 일단은... 일단은 좀 배가 많이 고파요. 오는 면서 아까 그 마닐라에서 망이나 살 조금 먹은게 다여서 좀 레촌 파티하는데면 레촌 파는데 어디 있겠죠 레촌 한번 레촌에 맥주 한잔 하도록 할게요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도 무섭게 뿌리네 아 여기 다 쉬나봐 아 아예 뭐 어디 뭐 먹을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먹을 수 있는 데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지역 행사여서 그런지 가게 문을 다 닫아버린 것 같아 지금 가게 문 다 닫고 그냥 주민들 다 그냥 축제를 즐기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 일찍 왔어야 되는데 일찍 오는 게 너무 아쉬운데 지금 Can I video? Can I video? Can I video? This is the 레촌 페스티벌. Why aren't you 레촌? Why aren't you 레촌? Why aren't you 레촌? It's finished before It's already finished before It's already finished before It's already finished before It's already finished before 오자마자 또 술 받았어요 와! Korean Are you Korea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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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일단 가게들이 거의 다 쉰대요 지금 그리고 쉰다는게 진짜 쉬어요 여긴 뭐 마켓이 있네 마켓 한번 가볼게요 요 안에는 어? 아 그냥 생선 반응 마켓이네 여기 뭐 역시나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어 근데 생각보다 비린내도 안나고 깨끗하네 근데 역시나 레촌은 없네 레촌이 있을리가 없겠죠 생선 반응 가게 어우 나 진짜 없으니까 더 먹고 싶다 게다가 또 심지어 배가 고파 좀 많이 고픈데 와 저기도 물 뿌리고 동네 온 동네가 그냥 물만 뿌리고 있네 음식을 안 팔아 배고픈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 밥 어떻게 먹으라고 음... 음... 머리 맞았어 와 이걸로 대체우네 와 그래도 베리 말락카스 말락카스 fly 한국어 한국어 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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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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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죽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와 레촌 좀 주지 술만 줘 와 취하는데 이러다가 와 맘 맘 맘 멘 멘 멘 멘 아 아 아 아 딱 필리핀 파티 딱 그 음식이네요 맛있게 한 번 먹도록 할게요 아우 너무 배고팠어요 아 구독 나왔고 구독 나왔고 고맙습니다 멘 아 아 엉 엉 엉 엉 엉 엉 엉